네 반갑습니다. 저희는 위더스라는 팀이고요. 오늘 한 명이 일본 여행을 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두 명이서 공연하게 됐는데 공연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가 짧게 짧게 공연을 끊어서 할 것 같아요. 네 이해해주시고요. 그러면 지금부터 버스킹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이 호응을 많이 많이 해주셔야 저희가 더 신나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네! 아 너무 작다. 아시겠죠? 네! 네 감사합니다. 아유 내 여자친구. 땀이 너무 심각하게 나가지고 제가 원래 땀 안 닦아주는데 제가 남자 땀을 이렇게 닦아주네요. 너무 많이 흘려서 괜찮아요? 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땀을 닦아줬는데 저희가 지금 방금 공연을 시작했는데 다음 곡은 저희가 정해놓고 오늘은 사실 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어... 다음 곡은 어떤 걸 했으면 좋을까요? 저희가 오늘 준비된 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어... 1번 101의 에너제틱. 네. 2번 엑소의 전야. 네. 3번 광탄소년단의 세이프니. 이 세 가지 중에 다 소... 어... 1번 에너제틱이 보고 싶다. 서리질러. 와... 인기가 대단하네요. 네. 어... 이번 엑소의 전야를 보고 싶다. 서리질러. 어... 역시 엑소 형님들. 네. 3번 광탄소년단의 세이프니가 보고 싶다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자 제가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아메리카노 타왔어요. 사랑해. 그러면은 방탄소년단의 세이프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ocar 지금 우리가 시키고 싶었는데 바로 10분 뒤에 가 나오지 마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